멋있어! 블로드 운패 블로드 운패 응 그냥 죽이면 돼 벨리 2 잘 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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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지 뻔해 나이스 그냥 들어가 와우 또 온다 디마이스 웨스트에 할로폴 M 찍어놨다 칼징이야 칼징 힐러 칼징 힐러 나 신발 달리겠는데? 힐러 M이야 힐러 M M M 힐러 M 힐러 미친놈이야 그냥 들어왔잖아 힐러 퍼진만 잘해줘 퍼진만 잘해주면 돼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딜 나이스 딜 좋다 딜 딜 좋다 힐 한 번 받고 나이스 끝났어 잡아 안 끝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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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새끼 끝까지 안 내리네 개막지서 7점이야 위험하다